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객체지향을 배웠죠. 그리고 객체지향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이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정리, 정돈을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어떤 코드, 로직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는 어떤 그릇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객체지향에서의 객체라고 하는 것도 양이 많아지면 이것들 역시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이 많아진 이 객체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객체들끼리 그루핑에서 담아놓을 수 있는 이 수납공간이 또 없을까라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겠죠. 바로 그 수납공간이 무엇이냐면 모듈입니다. 제가 객체지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이 모듈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서로 연관되어 있는 어떤 함수들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고 마치 객체라는 것이 모듈보다 더 큰 그릇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모듈이라는 것이 가장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모듈이라는 그릇 안에는 함수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함수를 담고 있는 객체, 또 변수를 담고 있는 객체가 모듈이라는 그릇에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볼 것은 뭐냐면 모듈 안에 객체를 담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디렉토리부터 만들어 봅시다. 디렉토리의 이름은 모듈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선은 1.py Python부터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1.py라고 하는 이 Python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 모듈을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듈의 이름은 lib.py라고 할게요.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른쪽 화면으로 보냅시다. split-right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ib.py에는 어떤 코드가 있을 건데 그 코드는 나중에 우리가 작성할 거고 일단은 lib.py를 사용하는 코드부터 먼저 작성을 해 볼게요. 우선 파이썬에서 모듈을 가져올 때는 뭘 썼나요? import를 써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모듈은 lib.py니까 앞에다가 lib라고 적고 .py는 적지 않습니다. 기억나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 lib.py에다가 이 a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게요. 클래스 a...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 클래스 안에는 별로 멋있진 않지만 우리는 형식을 배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있고 그 메소드는 return 값이 a입니다. 기능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 lib.py라고 하는 저 모듈 안에 들어있는 a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봅시다. 파이썬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듈에 속해 있는 함수 또는 클래스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듈에 이름을 적고 점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클래스 a를 인스턴스화 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object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됐죠? 그리고 object라는 변수에 소속 object라는 인스턴스에 소속되어 있는 a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것을 print에 입력 값으로 전달해서 출력해보면 에러가 뜨는데 에러의 이유는 제가 여기다 save를 안 넣었네요 또 예 자 이제 잘 되죠? 저 파이썬 잘 못합니다. 잘 못해도 강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만들면서 잘 몰랐던 것들이 좀 많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방법으로 저처럼 강의를 만들면 자기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루비에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루비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우선 우선 1.rb 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lib.rb 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정리를 좀 합시다. lib.rb를 split right로 하고 화면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음 뭘 할 거냐면 우선 1.rb에서 lib.rb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require 그리고 relative 이렇게 하면 1.rb 라는 루비의 파일과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다른 루비 파일을 라이브러리로 모듈로써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lib 이렇게 하면 이걸 실행했을 때 1.rb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있는 lib.rb 라고 하는 저 루비 파일을 로딩을 해오겠죠? 자 그럼 이제 저는 이 lib.ib에다가 이제 모듈을 정의를 해야겠는데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우선 모듈의 이름은 lib라는 이름을 갖구요 그리고 루비에서는 끝나면 end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됐구요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음 lib라고 하는 저 모듈에 속해 있는 a라는 클래스를 가져올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하는 기호가 요겁니다 땡땡 두개 자 그리고 class a라고 하고 class를 정의하는 거죠 and and 그리고 dfa 그 다음에 and return a라고 하면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class a에 대한 정의를 끝났는데요 자 lib는 바로 이 lib이라고 하는 모듈에 속해 있는 lib라는 저 모듈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모듈에 속해 있는 class a를 우리가 가져올 때는 자 이렇게 생긴 특수한 기호를 써서 a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점이라고 하시면 안되구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우리가 인스턴스화 시켜야 되니까 new라고 하는 거죠 괄호는 생략할 수도 있지만 저는 괄호를 보통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obj 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구요 그리고 이 변수에 담겨있는 이 인스턴스에 담겨있는 소속되어 있는 a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자 루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루비에서 음 그 모듈에 속해 있는 이 클래스를 가져올 때는 그 클래스 이름 앞에다가 요렇게 콜론 두 개를 붙여주셔야 된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듈에 객체를 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수업은 초급 수업이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이 직접 객체를 모듈에 담아서 어떤 코드를 작성한다 라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가 다른 사람이 만든 객체가 모듈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지식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편성한 수업이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 아주 짧습니다 수업이 짧으니까 좋으시죠? 이런 애도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모듈 안에 객체를 담는 방법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6. 아멘